오늘은 몰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러 독일의 아침입니다 확실히 파리보다는 훨씬 추워요 아침이 저희는 이제 8시에 일정대로 연구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독일 첫 아침은 안개가 자욱하게 뛴 날씨였어요 난생 처음으로 독일의 아우토반을 가로지를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아우토반이 특정한 고속도로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냥 독일어로 아우토반이 고속도로라는 뜻이래요 계기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180kmh로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구간별 제한속도가 다른 것처럼 여기도 제한속도가 다 다른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특정한 구간에서는 이 제한속도가 풀려서 마음껏 속력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좀 너무 빨라서 소름돋았습니다 네 여러분 독일 연방 물리기술연구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디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네 어렵네요 지금 파쉔 마우로 가는 중입니다 파쉔은 원자속 에너지 레벨 중 적외선을 방출하는 계열을 발견하는 과학자죠 이곳 BTV는 모든 연구동이 이처럼 물리학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점이 굉장히 재밌고 신선했어요 이곳에는 XRCD 간섭계를 이용해 정밀하게 실리콘 원자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킬로그램을 재정의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역시나 킬블 저울의 패널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게 원기와 복제품의 질량이 바뀌었다는 그래프를 볼 수 있죠 미켈, 코발트, 난탄, 난탄함, 유레인유, 설퍼 황입니다 바로 XRCD 간섭계를 보러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실험실 앞에 기본 아이디어에 관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치랍니다 이루어진 one measurement uses spherical reference faces and we can measure the distances between these surfaces. This is D. Then we insert the sphere and we then measure the distance between this surface and the surface of the sphere. This is D2, all these values, and this is D1. XRCD를 이용해 실리콘 구의 단결정 표면을 분석한 토포그래피입니다. 상당히 울퉁불퉁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실리콘 구의입니다. 울퉁불퉁한 고사하고 아주 매끈하게 구형으로 깎여있죠. 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평화의 랜 shoulder의 랜 ke은라는 랜 Kullimator의 치유가 스페어의 스페어의 반호입니다. 조금씩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기위해 본 게 있는데 비 himself이 있는 스페어의 반호와 사라질 수요, 그런데 침 Hut과의 스페어의 관점을 심지어하는 스페어의 반호가 그리고 30개의 rotation을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칭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부분은 5mm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분은 완벽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분은 완벽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음, 예, 디퍼런스스. 디퍼런스스. 여기는 실리콘 구의 크기를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재는 간섭계가 있는 실험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실리콘구를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게 크기를 재서, 그 반지름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서 아보가드로의 수를 정확하게 추출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뭔가 울퉁불퉁하게 올록불록한 아름다운 색깔들의 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공들은 전부 다 실리콘구를 인터페어로미터 해서 패턴을 분석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솟은 곳,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실리콘구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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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에 가까워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구에 가까운데,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표면에 굴곡, 표면에 덧 밖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있는 요철의 형태를 극단적으로 배율화 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건 XR3 간섭계가 비어있을 때의 사진. 이건 실리콘구를 넣었을 때의 비주얼이에요. 앞쪽의 구는 산화 실리콘을, 뒤쪽은 순수 실리콘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 해도 표면에는 항상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전에는 특별한 세척 절차를 거쳐서 아주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요. 먼저 표면에 산소를 잡아주는 특수한 세제를 이용해 잘 세척하고요. 약 3m의 물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에탄올을 부어 표면을 말끔하게 증발시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에탄올이 얇아지면서 발생하는 간섭 무늬가 마치 기름 표면에 생긴 무늬와 닮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놀랍게도 이 실리콘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냥 떨어지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에 가까운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리콘구예요. 이 실리콘구를 이용해서 아보가드로의 수를 얻어낼 수 있죠. 그걸 지금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 ağa연이 있는 것으로 기억더라고요. 이 모자와 몰입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얀잇. 이 모자와 몰입은 어떻게 알았죠. 이 모자와 몰입은 바다에 벌려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이 모자와 몰입은 바다에 걸을 입고 그는 바다를 입고든 반대로 이 모자와 몰입이 너무 편안해. 이 모자의 모습을 보기에는 너무 편안해. ! 완전 1kg인데 마음의 무게 때문에 좀 많이 무거운 느낌이 들긴 들어요 굉장히 묵직한데 기분이 되게 좋네요 1밀에 가까운 구형 실리콘을 XRCD 간섭계에 넣어서 새로운 kg을 재정의하는 데에도 그리고 새로운 아보가도로 상수를 재정의하는 데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분들께서 제 유튜브 채널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유일하게 영어 자막 작업이 되어 있는 핵융합 컨텐츠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독일 연구원분들 5명의 구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organisation은 질문자imizi 1ITă yourr prime